법화경에서 말한 사구개가 나오는데요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이라는 부분인데요 204쪽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일체 사물이 그대로 본래부터 열반의 모습이다 제법은 일체 모든 것들은 종본래 본래로부터 상자 정멸상이다 항상 정멸상 항상 열반의 모습이다 정멸한 모습이다 눈에 보이는 이대로가 정멸상이란 말이에요 불자가 삶 속에서 불자 행도의 이 도를 실천하면 내세 득작불 반드시 부초를 이룰 것이다 이 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법화경의 사구개는 말 그대로 제법 실상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핵심은 제법 실상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법화경의 사구개를 보면 제법은 제법이라는 건 일체 삼나만상 모든 것들 이 소리에요 눈앞에 보이는 이 제법 일체 모든 것들은 상자 정멸상이다 그대로가 일체 사물이 그대로 본래부터 열반의 모습이다 정멸의 모습이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수행자가 삶 속에서 이 도를 실천한다면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세 득작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 눈에는 상자 정멸상이 드러나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아파요 그대로 정멸상입니다 내가 키가 작습니다 그대로 정멸상이에요 내가 능력이 없고 가난하고 못났단 말이죠 그대로가 열반의 모습입니다 내 뜻하는 바는 내 생각은 나는 돈이 많아야 되고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 좀 더 높은 자리에 갔으면 좋겠고 건강도 지금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을 내가 사귀었으면 좋겠고 이러이런 분이 나의 부모님이었으면 좋겠다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날씨가 좀 더 좋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는 일이 좀 더 잘 풀렸으면 좋겠다 남들이 나를 더 대접해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갔으면 좋겠다 아파트값이 좀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조금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좋겠고 자식이나 내기들, 손자, 손녀들도 다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뜻대로 난 이렇게 하면 행복해하고 그 가치 기준들을, 행복의 기준들을 쫙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세상을 딱 껴어 맞춰가지고 자기의 어떤 판단의 기준을 딱 세우는 다음에 거기 세상을 때려 맞추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세상은 세상에 법대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대로가 정멸상인데 열반의 모습인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가 생각한 행복의 모습, 행복의 상 진리가 펼쳐 보이는 이 정멸상을 보지 않고 내가 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행복의 기준, 모습 그것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괴롭다고 생각하고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내가 괴롭다고 하는 거예요 즉, 진리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속의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진리의 삶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있는 이대로 세상은 지금 있는 이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키가 내 기준은 180인데 175밖에 안 되시나요? 175인 내 키 그게 정멸상이에요 소나무는 크고 들풀, 꽃다지, 민들레 이런 꽃들은 작죠 작아서 틀렸고 소나무는 키가 크니까 좋거나 또는 소나무는 사시사철로 우거지는데 떡갈나무나 참나무는 확 폈다가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나도 떡갈나무가 나도 소나무처럼 저렇게 사시사체를 푸르고 싶다 라고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평생 참나무는 소나무랑 비교하면서 괴로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실은 떡갈나무는 떡갈나무대로 완전한 정멸상이에요 장미는 장미대로 정멸상이고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정멸상이에요 그 발 밑에 있는 그 작은 한 뼘밖에 안 되는 눈을 자세히 고개를 땅으로 가져가야만 볼 수 있는 그 작은 꽃들은 그대로 정멸상 그대로 완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어떻게 소나움만 푸르른 아름다움이고 꽃다지는 아름답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꽃다지 그 노란 냉이꽃 그 하얀 그 작은 꽃들이 장미꽃을 보면서 저 강렬한 붉음 아름다움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더 강렬한 저 색감이 멋있다라고 하면서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땅이 산이 하늘을 보면서 나는 초록빛이 싫어 하늘처럼 저렇게 파란 하늘이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땅이 망상을 부린 거잖아요 생각을 일으켜서 그렇게 그렇게 험한 망상을 부린 것 뿐이지 않습니까 산은 산대로 푸르른 그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바다는 바다대로 하늘은 하늘대로 또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날대로 구름이 가득 먹구름이 있을 때는 먹구름이 있는 그대로 정멸상 그대로 아름다운 이대로 완전한 모습입니다 폭풍이 오면 폭풍이 오는 그대로 아름다운 정멸상입니다 그게 필요해서 왔죠 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립니다 비가 없으면 큰일 나죠 햇볕 쨍한 날만 지속되면 인류는 멸망할 겁니다 정멸상으로서 나는 내 생각으로는 비 오는 날은 싫고 화창한 날은 좋아하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망상 분별로 비교해가지고 좋다 싫다 하는 것 뿐이지 이 세상에 비 오는 날이 없으면 큰일 나죠 비 오는 날은 비 오는 날대로 정멸상이고 햇볕 나는 날은 화창한 날대로 정멸상인 것처럼 170인 사람은 170대로 정멸상이고 180인 사람은 180대로 정멸상이에요 부러워하는 내 머릿속에 망상, 생각, 비교, 분별심만 없다면 이대로 완전합니다 엊그제 어떤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공부를 하고 좀 나름 체험도 있고 해서 삶이 되게 평화로워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우리는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좀 깼다 해도 이렇게 여전히 자신의 업습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뭐냐 하면 본인이 이제 어떤 업종을 어떤 뭐 사업을 하나 하려고 작은 하나의 자기 업체를 운영하려고 작은 것을 하려고 이제 점포를 하나 알아봤어요 이제 점 보는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 점포, 그 주소지가 당신의 이름과 딱 사주가 맞다 당신 사주팔자와 이 점포가 딱 맞는 점포다 그렇게 얘기해서 거기 계약해도 된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신이 나서 그 점포를 계약하러 갔죠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점포하고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안 돼가지고 이분은 며칠 동안 시름에 빠졌습니다 나하고 그렇게 맞다는데 이게 안 되게 됐으니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저는 너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 그분에게 그 점포가 안 되면 다른 점포 하면 되죠 다른 점포 찾아보시면 되겠죠 너무 가볍게 얘기를 했더니 이분은 지금 이게 그렇게 가벼운 얘기가 아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다 하는 투로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이분의 마음에 걸려있는 건 그겁니다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점포가 그 주소지가 나와 좀 맞다 나와 좀 사주가 맞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거기를 놓친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그 맞는 곳을 놓쳐가지고 잘못되는 거 아니겠느냐 딴 데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웃으면 안 되지만 제가 조금 웃으면서 아 그 얘기였느냐 그런 거라면 막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 머릿속에서 나온 망상도 분별 망상인데 사주 팔자 보는 점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도 그것도 생각이고 망상 아니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내 머릿속에서 나온 건 망상이고 점 보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는 어떤 무슨 순리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은 전부 다 망상입니다 전부 다 분별입니다 있는 이대로 같으면 이 주소지가 맞다 저 주소지는 틀리다 여기는 나랑 맞고 저기는 나랑 틀리다 그런 게 있겠습니까 그게 있다면은 불의법이 아니잖아요 진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맞고 저기는 틀린 곳이 있을까요 본질에서 본성에서 더 좋은 날 더 나쁜 날이 있을까요 이사가기 좋은 날이 따로 있고 이사가기 나쁜 날이 따로 있고 길일이 따로 있고 우한이 있는 날이 따로 있을까요 어느 지역으로는 이사 가면 되고 어느 지역으로는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게 따로 있을까요 내 사주에 맞는 빌딩이 내 사주에 맞는 점포가 내가 입주해야 되는 길이를 택해서 입주하는 날짜가 딱 정해져 있을까요 없다 말이죠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저 스님이 젊은 스님이라 아직 세상을 몰라서 저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제 전화주신 그분은 믿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시라 저한테 그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너무 가볍게 그건 다 생각이다 망상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딸은 좀 바라보시면 됩니다 했더니 너무너무 반가워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 말을 끝난과 동시에 목소리가 환해지셨어요 보세요 본인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이 사주팔자를 믿는 마음이 있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욕했겠죠 저를 그런데 믿는 마음이 있어서 어? 스님 그러면은 그런 거 따로 안 믿어도 됩니까? 그런 거 정말 정해진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야 됐습니다 스님 그러면 저는 너무 편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제 마음에 묻은 게 없습니다 그럼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보세요 자기 생각 하나가 이 사주대로 가야 돼 점집에서 이렇게 이게 좋다고 했어 그걸 믿어야 돼 하는 그 마음 그 마음 하나가 나를 묶어놓고 있었던 거잖아요 나를 괴롭혔었던 거잖아요 그거 하나 내려놓으니까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제 말이 아니잖아요 법화경에서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제법이 본래로 정멸상이다 지금 이대로 아름답다 내가 이 점포에 가면 이 점포에 간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완전한 것이고 저 점포로 가면 저 점포로 간 그것이 정멸상이에요 이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죠 저것만이 내 인생의 전부고 그런 것은 없다 내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것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무엇을 하든 어느 곳에 있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정멸상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아직 정멸하지 않겠죠 아직 완전한 행복이 아니겠죠 아직 부족하겠죠 그러나 생각이 부족한 거예요 삶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은 부족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나는 부족할래야 부족할 수가 없어요 언제나 정멸상이니까 내 생각 속에 정멸하지 못한 생각이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 모든 분별망상을 내려놓으면 이대로 정멸상입니다 다른 정멸의 모습이 따로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무엇이 진리입니까? 상자 정멸상 항상 지금 이대로가 정멸상이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 이 자리 지금 여기 어디로 갈 데가 없어요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옛날이 좋았지 시간으로 과거로 도망갈 겁니까? 미래는 좋겠지 미래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내가 다른 도로 이사 갔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서울에 아파트 많이 올랐다는데 그쪽으로 이사 갈 걸 근데 그때 실수해서 잘못했구나 그거 다 생각 아닙니까? 생각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믿으면 괴로워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지금을 믿어야 돼 지금 이대로 여기 지금 이대로의 나 지금 이대로의 나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이대로 완전하다는 게 삶의 진실이에요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로 가려고 하는 생각을 믿으면 죽을 때까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로? 지금 여기로 도착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앞만 보고 미래를 향해 자기 생각 속에서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달려가다가 죽을 때까지 기를 쓰고 힘을 들이고 노력하고 애쓰고 지치고 지치면서 막 달려갑니다 거기 도착해도 잠깐 즐거워하다가 다시 돌아가는 목적 또 다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또 달려가기를 멈출 수가 없어요 단 한 번도 도착한 적이 없습니다 삶은 완전히 도착해 있는데 사실은 사실은 어디로 달려가는 걸까요? 지금 여기로 달려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히 그 자리였구나라는 그 사실에 깨어나는 것이 도착 지점이에요 사실은 도착할 곳이 없어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도착할 지점인지 근데 내 생각으로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아니야 난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어 나는 키도 좀 더 커야 되고 더 이뻐야 되고 더 젊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돈도 많아야 되고 내 뜻하는 바대로 아직 안 됐어 내가 원하는 대로 더 이루어야 할 것이 많아 그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누가 달려가라고 했습니까? 내가 달려가라고 했죠 내가 만들었죠 내가 목표를 그렇게 만들어서 내 스스로 거기 걸려 넘어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아름답고 꽃다지는 꽃다지대로 완전하다니까요 하늘은 하늘대로 구름은 구름대로 산은 산대로 들은 들대로 강은 강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나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대로 적은 사람은 적은 사람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완전합니다 상자정멸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법을 깨닫는 것이고 이 사실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이 진실을 깨달으면 이 진실에 딱 발 딛고 서면 곧장 진실에 도달해서 불자가 삶 속에서 도를 실천하면 이 도를 실천하면 오는 세상에 부처를 이루리라 어떤 오는 세상 오는 세상 따로 없어요 그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진실을 그동안은 안 믿고 있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내 생각만을 믿고 살다가 아 생각이 진실이 아니구나 이곳이 진실이구나 이대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 있구나 라는 사실을 딱 눈 뜨는 것 그게 오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본각인데 시각이 필요하다는 표현을 대승기신원에서는 쓰는데 본각 본래 깨달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비로소 다시 깨어난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시각은 따로 없어요 본각밖에 없어요 본래 깨달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래 깨달았다는 사실을 본인이 모르고 있다가 험한 망상이 내려놓아짐과 동시에 비로소 시각인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견성한 것 같은 깨달은 것 같은 본래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깨달음은 본래 깨달음이에요 본래 구족이에요 그게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본래 면목 본래 구족된 본래 자신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으로 그 본래 자기 자신을 마주하지 못하고 본래 이대로인 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 채 생각으로 나를 규정하고 나는 못났어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몸이 나야 생각이 나야 느낌이 나야 감정이 나야 내가 가진 소유물이 나야 이런 식으로 험한 망상을 만들어놓고 그걸 믿어왔던 거예요 그 망상을 그 망상 가운데는 내가 태어났어 이 몸이 나야 이 몸이 죽을 거야 몸이 늙고 병들고 죽는다 죽는다 하는 이 망상까지 포함됩니다 이 몸 내가 아니에요 생각 느낌도 내가 아니에요 몸과 마음 이거 내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이렇게 그냥 100% 드러나 있어요 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지 않으면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내가 말하고 말을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보고 듣고 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이 진정한 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내가 있고 바깥에 바깥 세상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보고 내가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이거는 분별입니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나와 세상을 둘로 나눈 거잖아요 아공법공이 진실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도 공하고 세상도 공하다라는 걸 딱 자각하는 거 그게 진짜예요 그 자리에는 이 법의 자리는 진실의 자리에는 불성의 자리 신성의 자리에는 나와 세상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오히려 하나의 일불승 하나의 진실한 부처밖에 없어요 하나의 진실한 법밖에 없습니다 법밖에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완벽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삶밖에 없어요 내가 따로 없어요 뭐가 납니까? 이 삶 전체가 바로 납니다 내가 삶을 경험한다? 내가 세상 속에 들어와서 태어나가지고 살다가 죽는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냥 삶이 전체로 통째로 나예요 나의 진실한 본래 면목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다 간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삶이 그대로 나고 이 우주가 그대로 나고 이 삶남안상 그대로가 정멸상 그게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완전한 참된 진실을 모르고 이 몸이 나다 마음이 나다 느낌이 나다 감정이 나다 생각이 나다 거기에 갇혀가지고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게 중생의 어리석은 현실일 뿐이에요 진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이 아니다 그게 우리의 진실이 아니다